이 일학번 신입생 반가워 아 정경대 후문 그래서 정우 보통 밥약할 때 정우에서 많이 만나거든 음 그럼 밥 먹으러 갈까? 아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아 그래 그럼 그럴까? 거기서 뭐해? 아 여긴 파이빌인데 아이디어가 있는 틴즈를 위해서 공간도 빌려주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해주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플리마켓이랑 행사도 진행하니까 나중에 꼭 와서 구경해봐 지금? 그래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여기는 미디어관인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야 난 여기에서 수업도 듣고 촬영도 하고 또 가방에서 친구들도 만나 야 뭐라고? 아 매체실에서 빌려주니까 걱정 안해도 돼 실습 수업이나 방송국 활동하면 아무래도 촬영 편집할 일이 많긴 하겠지? 아 여기는 미디어 벙커라는 곳인데 미디어 학부 친구들이 여기에 모여서 과제도 하고 팀플도 하는 곳이야 아 여긴 편집실인데 보통 여기에서 밤새 편집을 많이 해 아 밤새면서 먹는 떡볶이가 최곤데 아니 뭐 경사경사 그런거지 밑에 스튜디오도 구경시켜줄게 같이 가자 여기는 SBS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일이 있으면 보통 여기 빌려서 많이 촬영해 야 조심해 그거 엄청 비싼 거야 학교 내에 다른 스튜디오도 있는데 같이 가볼래? 짠 여긴 중앙광장 지하에 있는 CCL인데 여기에서도 장비 빌리고 촬영할 수 있어 뭐야 아직 구독, 좋아요도 안 눌렀어? 내가 꼭 확인한다 여기 스튜디오 말고도 그룹룸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나중에 공강시간에 한번 와봐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갈까? 먹고 싶은 거 있어? 혹시 술은 잘 마셔?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